몰아보셔 강력하게 몰아보셔 몰아보셔 강력하게 중심 잡고 좌우로 움직이주면서 바닥에 쳐야죠 주먹이 나올 때 딱 가 널리고 있다가 주먹이 나올 때 땅땅 받아쳐버려야 돼 조세우 선수 양홍 양어퍼 후기나 어퍼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팍 받아쳐야지 북으로 늦었어 빠지고 나와서 해봐 의미가 없지 어 자 잠시 지어 대시 쏟아 부어 헤이 헤이 라스트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그거야 바닥에 지금 받아쳤어야 돼 라이트욱이든 들어올 나올 에이 나올 때 상대 주먹 버티고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벼르고 있다가 팍 쑤셔버려야 돼 아 그렇지 지금과 같이 좀 더 임팩트 있게 팍 쑤셔버려야 돼 버티고 있다가 그런거는 벼러와야 돼 니가 아 좋다 좋아 좋아 파이팅 라스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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